아빠들 착석 완료 아빠들 옆에 어떤 딸들이 앉을지 저도 궁금해지네요 윤경이가 올 것 같다 우리 딸이 왔으면 좋겠다 자게 오고 있어? 고마워 감사합니다 어 저기 온다 어 예린이 온다 하이 몇 분이야 하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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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, 어찌 됐던 반갑다. 안녕, 어찌 됐던 반갑다. 에이, 예림이야. 에이, 예림이야. 여기지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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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윤경이 형? 우리들 이거 다 틀지 않아요. 잘했어, 잘했어. 니 여기를 진짜 기다리고 있어. 텔레파시에 실패한 예림이네와 윤경이네. 이제 믿을 건 혜정이네와 다은이네 뿐인데요. 아, 약간 내 이해가 많이 맞는 것 같은데. 아, 약간 내. 하하하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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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이거는 또. 아, 들어가. 수과의 생활같이 다 다르지? 다 틀렸어? 서영아. 형성어. 너 노란이잖아. 아빠가 좋아하는 색 고려는데. 난 니가 좋아하는 색 골랐지. 뭔가 초록색이 막 보기에 좋은 색이 이러잖아요. 그런데 아빠가 뭔가 그런 거 찾았을 것 같아요. 얘는 어릴 때부터 노란색으로 좋아하더라. 아빠 오렌지 막 이런 형광 이런 색깔 좋아하시는데. 나는 파란색을 좋아해. 색깔보다는 어떻게 놓여 있느냐에 따라 바를 것 같은데. 이렇게 이렇게 셔프트체크. 이런 친구일 것 같아서 빨간색을 한 건데. 아니 그냥 남는 거 잡았는데. 오늘 노랑 바지 입으셔가지고. 아 맞아맞아. 나는 아까 혜진이 초록색 입어서. 그러니까. 나지 나 요새. 요새 상선생 된 애가. 아 너무 상선생인데.